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코로나 이후 교회 부흥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원하기 위해서 설교와 전도 등 분야별 목회 노하우를 공유하고 목회 열정을 되찾는 2023년 성결교회 부흥 키워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목회 리메이크업이란 주제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신길교회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600여 명의 목회자와 사모 등이 참석해서 목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강연과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목회 리메이트